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24년 11월 3번째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요리투어 오늘 바빠가지고 저는 시사아저씨하고 둘이서 알아서 할 거고요. 아쉬워요. 광고는 할 거고. 아 그쵸. 권조가 김민아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늘 짜릿해요. 새로워요. 시체같이 앉아가지고 오디오 안 끊기고 계속 떠들고. 와 저 마법의 소라구둥 같은 아저씨는 뭐지. 심지어 뭐 글씨 하나 써놓은 게 없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마법의 소라구둥. 다음 달로 구경을 미루도록 하겠고요. 쉬워라. 시사아저씨하고 녹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거였거든요. 이쯤 되면 이 지도자의 반대표를 던졌던 시민들이 중립을 지켰던 어떤 언론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아니냐 사회에. 어 프랑스 사회는 마크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섭지 않은 스캔들이나 자주 일으키고 식민지나 괴롭히고. 지금 지지율만 봐도요. 첫 번째 임기 때도 지지율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1차도 3등인가로 통과했습니다. 제 선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마린 르펜을 막아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일을 질끈 깨물고 마크롱을 찍어줬어요. 2차 때 나와서. 정말 겨우 막아준 거였단 말이에요. 막판에 역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얼마나 힘들게 승리했던 건지 다들 알고 있어요. 싫은 사람을 찍어주는 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것이 가치없다고 말하면 저는 언론인은 어느 순간부터 쓸모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날드 트럼프에 비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얘기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계속해서 곱씹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중간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러 가게 되면 그 결과로 도날드 트럼프 때문에 고통받게 될 수많은 세계 시민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건가요? 실제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연대 책임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건 단일 대우를 강요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 책임은 파시즘이 아니에요. 파시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기도 하고. 어떤 선택으로 더 괴로워질 어떤 사람들끼리 연대하자라는 얘기가 가까운 거죠. 우리가 지난번 한국 대선 때 건설로조 노동자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받을지. 대우건설로조가 그렇게 힘들어할지. 전국의 모든 노조란 노조는 다 카르텔 취급받을지. 혐오가 일상화돼서 혐오 관련된 범죄 소식을 우리가 더 많이 듣게 될지.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될지 몰랐지만 마치 알고 맞고 싶었던 것 같다는 기분이 지금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늦었죠.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트럼프가 윤석열하고 잘 맞을까? 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사아저씨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도넛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청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루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바람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 데이즈처럼 잘나가는 기업에게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목 졸라 받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여성용품의 종착지 29 데이즈도 불풋 행사에 빠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10% 정도 할인이 되었던 반값 생리대 및 라이너가 20%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할인을 했었고. 숨 못 쉬던 드림핏 오버나이트는 무려 45%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 할인을 결정하고 나서 사장님이 숨도 못 쉬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깎아드립니다. 반값 반값 생리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의 반값 생리대가 됩니다. 평소 별 감정 변화가 없는 29 데이즈 사장님도 이보다 더 큰 할인 행사는 없다며 침을 튀겨대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조물주님께서. 대한민국 1호 코토값 생리대입니다. 그러니 모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심지어 추가 증정 행사도 기획을 했다네요. 추가 증정은 할인 기간 주문 고객 대상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유기동 3피스 1팩 무료 증정 선착순은 50명 대상이지만 주문이 많아지면 기분을 주체 못하시는 사장님이 계속 보내주실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못된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어디 있어. 사장님을 지금 공식적인 어휘로 지금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내일 하는 얘기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사장님 이거 취소하셔도 됩니다. 50명 팔면 빨리 다 드세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더 주셔도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럼요. 그럼요.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에요. 누적 판매 150만 장의 네이버 후기 6만 7천 건의 구매 만족도 4.8에 당신이 정착해야 할 곳 29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프 같은 행사할 때 원래 생피풍을 챙겨 놓는 게 국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생리대는 그러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29돼이즈는 비교적 소량 생산인 편이라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에서 집으셨든 액세스몰에서 집으셨든 다른 곳에 큰 레이벌들의 물건을 마트에서 집으셨든 생산을 좀 더 방금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름간만 대한민국 1호 쿼터값 생리대 되겠습니다. 29돼이즈 액세스몰에서 찾아주십시오. 양산형 시사 논평 시사 아저씨 문답 자 금요일에도 시사 아저씨와 함께 하고요. 저희 방송이 오랫동안 하던 얘기가 있죠. 천공은 아닌 것 같다. 왜? 주범은 자기 자랑하는 걸로는 수익을 내려하지 않는다. 다른 걸로 내는 이득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건 건진 혹은 악어 관상 보는 아저씨 중앙일보에 칼럼 쓰시는 이런 분이셨는데 결국은 청와대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한 건 명태균이었음이 들어놨습니다. 지난번 애증의 정치클럽 언프리티 비선실세를 확인하시면 거기 나오는 챔피언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챔피언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앞으로 추가로 더 드러날 겁니다. BP 패밀리 어떤 사람과도 명태균은 알았을지 모르죠. 롤 해요? 시사 아저씨? 네? 롤 하냐고. 리그 오브 레전드 하냐고. 안 하고. 그분들 제가 볼 때 길드가 있을 수 있어요. 길드? 다. 마법사 길드? 마법사 길드. 그래서 미륵불, 천공, 건진법사 다 닉네임들이야. 거기서 건진법사. 그다음에 백재권 이렇게 해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 그런 챔피언들이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딱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마법사 길드는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사 길드는 딱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큰 솥에다가 마법 시약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끓이고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노트북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다 펼친 다음에 아 저 출근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저기 저 미륵불, 미륵불 오늘 여론조사 됐어요? 그러면 미륵불이 아 예 저기 2시간 후에 저 따다닥해갖고 튀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천공승, 천공승님 저기 오늘 유튜브 거기 채널에 저기 영상 올라가요? 아 예 저기 곧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기 오늘은 두 편 올라갑니다. 특별히.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건진법사님 오늘 SNS 선고 되죠? 네 오늘 바로 됩니다. 오늘 저 올라가는 거 히트수 다 기록하셔가지고 엑셀에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그래프 정리 다 된다고 저기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슈퍼컴퓨터로 막 다 통계 분석 해가지고 막 이 마법사 길디였을 수가 있다 이게. 그죠. 때로 어떤 건 이게 그 취재하다 보면 빨리 결론 내고 싶잖아요. 아 나 이 사람이 했나 봐. 아 근데 어 이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캄포디아 방문 때 그 단체 일정 퍼스트레이들 단체 일정 빠졌던 거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도 불참했고 청와대도 한 발짝도 안 들어갔고 윤회관들도 석연치하는 이유로 쫓겨났고 근데 이 모든 게 다 한 사람의 조언이었을까? 길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가지고 최첨단 컴퓨터로 분석을 하는 거죠. 막 다 천문 다 보고. 아 천문을 보는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기상청와도 없는? 그렇죠. 다 고려해가지고. 아 이날은 그러면 VIP 동선 이렇게 짜자. 이렇게 결론 내가지고.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저 여사님 이 동선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시시하게 어디 가면 뭐가 이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 동선이 최선 최효율적이고 최대한 모든 그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동선입니다. 그렇다면 제2부속실은 있던 셈이에요? 아 제2부속실 뭐 제2부속실 몇 명 모아놓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마치 대손 캠프가 실제로 세계였듯.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었다. 미륵불 천공수승 권진법사 관상 보시는.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 언론인들이 능력 없다고 갈구고 싶습니다. 분명히 뒤지면 우리의 대통령 당선자 제2캠프라든가 무속실세 마법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어떤. 이게 딱 선거가 끝나야 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올가을 동안 계속 외면했던 거죠 저는. 저는 12년 대선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몇 달 동안 외면하고 있었더라고요. 기사할 수는 어땠습니까? 난 모르죠.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 사는데. 명태균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기사를 읽으면 되잖아요. 한국에 사는데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나름대로의 천문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게 F1하고 비슷해서 미국 정치는 누가 돈을 얼마나 쓰는가. 예를 들어 AIPAC가 유대인 단체가 돈을 안 쓰는데 승리할 수 있는 정치는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런데 확실히 덜 썼대요 민주당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대부호들도 공화당 쪽으로 이번에 확실히 돈을 더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자금력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길 것 같으니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마크 주커버그도 공화당에 친절해지고. 제프 베이조스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여전히 민주당 편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전보다도 혼란스럽다고 생각한 건 그런 건 있더라고요. 평소에 민주당 쪽에 가깝거나 민주당 쪽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그분들이 그래도 트럼프가 될 것 같아 큰일이야 돌아버리겠어 죽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만한 사람들이. 후보 교체기에 적극 반등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해리스가 될 것 같아 이게 있었고. 그런데 훨씬 이전부터 공화당 쪽이랑 가깝거나 공화당 쪽이랑 교류하는 분들은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트럼프가 지금 너무 강력하고 너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트럼프가 분명히 된다. 이게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공화당 쪽이랑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관계없이 자기가 사는 지역이 민주당에 가깝거나 자기가 어쨌든 교류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일 수밖에 없거나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해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쨌든 공화당 쪽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은 또 다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건 좀 느꼈습니다. 이게 확실히 미국 사회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하는 정보의 어떤 편향이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필터버블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전보다 심해졌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이번에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12년의 대선부터 쳐다보면서 그 추세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아들 부시 재임 이후에 공공연대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세가 분명히 지배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도시고 생활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아도 공화당을 찍어주고 어떤 주가 다 공화당 거면 반대쪽은 반대대로 되고 인구밀도가 낮아도 민주당을 더 찍어주고 교육 수준이 낮아도. 그런데 이번에는 2010년대 이후부터는 여촌야도가 어휘는 다릅니다만 여촌야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제 텍사스 지도 펼쳐보시면 되게 쉬워요. 대도시는 다 파란색 나머지는 다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스윙 스테이트에서 아젠다 싸움을 어떻게 했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한국하고 그 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만나신 분들이 그랬으면 평론가는 말을 못하죠. 어디 나가서. 누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났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매체에 나온 사람들의 설명이나 또는 들은 얘기나 이런 게 다 이번에 그랬다. 그래서 심지어는 네이트 실버 이런 사람들도 다 들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고 통계를 갖고 이번에 통계욕을 많이 하던데 통계를 가지고 결론 내는 기관들도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림이 컸던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의 배경도 통계 방법론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통계 방법론도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석해 왔던 나름대로의 틀 있잖아요. 뭔가 나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애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번에 먹히지 않는 선거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먹히지 않는다기보다도 굉장히 어쨌든 안 먹히는 선거가 돼버린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무력화됐던 선거는 맞는 것 같다. 저는 보통 갑 안 잡힐 때 개표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지난 번 지선 때 경남에 있는 누군가한테 전화가 안나 문자가 안나 민주당이 짓는 거냐. 왜냐하면 개표 10% 될 때까지 김경수도 지사가 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별 개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이기는 게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긴다고 얘기해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쉬웠어요. 양산 김해를 너무 늦게 까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수하고 대충 맞춰보면 추세상 뒤집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추세를 미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확히 모르지만 다만 지난번 대선의 결과를 봤더니 그 앞에 대선의 결과를 쭉 비교해봐도 이번에는 아이오와 미시간 조지아 못 이기겠는데 그때 이긴 게 기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조 바이든에게 있던 만큼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카멜라이리스는 질 것 같다 정도로 결론을 미리 내놨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천리밖에 삼천리밖에 있는 사람 산만리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로 평론가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잔나 싸움에서 졌나? 민주당이 못해서 졌나? 그런데 평론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진 쪽에 대해서는 진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질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긴 쪽에 대해서는 또 이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농구 보고 제일 우울한 거거든요. 101대 102로 졌는데 뭘 대단히 못해서 진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어떻게 압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존 큽니까? 그리고 인구가 존 많아요? 어떻게 된 건지 알 게 뭡니까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하고 말하고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이번에 신기했어요. 민주당 해리스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이긴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공화당 쪽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쪽 분위기를 감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민주당 쪽 분위기를 감지하시는 분들이 해리스가 된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그리고 통계 분석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는 아까 네이트 실버 얘기했잖아요. 네이트 실버도 막판 가서는 해리스가 된다고 하고. 막판에는 지난번에 대선 결과를 정확히 맞췄던 저 앤 셀처라고 있습니다. 아이오에서 이긴다. 그래가지고 막 민주당 지지자들이 환호를 아이오에서 이긴다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수님 이런 분들도 해리스가 이길 것 같아. 몇 가지 지펴서 얘기하는 분. 몇 번 중에 몇 번 거의 다 맞춰서 이분이 대단하다. 이런 교수님. 그 업계의 문어들. 네. 또 해리스가 이긴대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특이한 선거인 거는 사실이다라는 전제를 까는 가운데. 그건 이제 근데 예측과 예상의 영역이고.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 나왔다면 그런 그 결과에 맞춰갖고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또. 맞아요. 설명을 하지 않는 거는 또 안 됩니다. 바둑도 둘 때는 둘 때는 바둑 해설가가 바둑 해설가가 예를 들면 무슨 이세돌 구단보다 잘 주겠습니까? 못하죠. 네. 이렇궁 저렇궁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맞겠어요? 못하니까 해설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치를 잘하겠어요? 네. 그럼 뭐 둘 때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두고 나서 복귀할 때는 뭐 다 이세돌 구단이 뭘 잘못했는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리그오브레전드 안 하면 월드나 LCK도 안 보시겠네? 안 보죠. 이번에 우승하면서 페이커가 또 기가 막힌 디펜스를 한 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지에 갑자기 4대1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때 중국 현지중계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또다시 넘을 수 없는 강 이러면서. 근데 그건 결과론이죠. 해설하는 사람의. 페이커는 들어갈 때 죽을 테야. 혹은 사키를 하겠어. 이러고 들어가진 않아요. 페이커는 이름이 사기꾼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상혁 선생님인데. 왜? 아니 이름이 페이커니까 사기꾼이냐. 참네. 아니 내가 이게 참 어렵다니까. 이게 시사쟁이더라고. e스포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나한테는 상식인데 저 사람들은 영 몰라. 큰일이다. 이름이 페이커 하면 사기꾼 아닌가? 아무튼. 책 잡힐 소리 고만하시고. 아까 하던 얘기. 이유. 일단 평론가적으로. 평론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평론가적인 겁니다. 이거는. 실상과는 별개로.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판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심판론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선거는 그렇게 깔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선거는 늘 그렇습니다. 바이든을 심판하자. 이게 있는 건데. 바이든 심판론을 트럼프가 잘 공략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바이든 심판론. 그런데 이 트럼프가 공략하는 방식에 대해서 해리스가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할 것이냐. 처음에는 바이든 심판론에 대해서 바이든이 자기가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 디펜스하면 됩니다. 사람이. 선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재선한 대통령들 재선할 때 디펜스할 거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을 망쳤잖아요. 그렇죠. 크게 망했죠. 그러니까 바이든 심판론으로 끝장이 나는 건데. 그러나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카멜라 헤이리스로. 그러면 거기서 사실 교체가 됐을 때 민주당이 최대 결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이든 심판론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거냐.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게 평론가적 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심판론을 몰아붙이는 트럼프에 대항해서 사실 이제 해리스 진영, 민주당 진영이 내놓았던 틀은 트럼프 심판론이거든요. 안티 트럼프. 트럼프를 심판하자잖아요. 트럼프가 또 나왔는데 이 트럼프 이거 나쁜 자식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나쁜 자식이죠. 당연히. 그건 맞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바이든 심판론에 대한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잘 못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당장 유권자들은 특히 경합주의 유권자들은 경합주가 경합주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합주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심판론만으로는 이게 해답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데 트럼프 심판론 플러스 알파에 대한 뭔가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카말라 헤리스? 당신은 바이든의 부통령 아니요? 라고 하는 바이든 심판론 속으로 카말라 헤리스를 우겨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평론가적으로는 큰 틀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 만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냥 마음 아플 뿐입니다. 카말라 헤리스가 말 좀 못하는 거. 조 바이든이 너무 늙어서 잠깐 오락가락 하는 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그런 거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조 바이든이 후보를 내려놓고 나서 얼마나 다시 건강해졌는지.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는지. 그 직업이 문제였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음모론 또 막 하기 싫어서 그런 거다. 인터넷 세상에 사람들이 그 민화하고 음모론 만들고 그게 맨날 일이고 취미잖아요. 그렇죠. 조지 클룬이랑 조 바이든이랑 짜고 친 거다 저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짰다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당일에 질 바이든 여사가 빨간 옷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간 옷 입고 왔고. 그건 마치 안철수의 대선 토론의 빨간 넥타이 같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마감 오자 쓴 적 있어요. 네. 맞아요. 메카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 쓰고. 이거 쓰기도 했는데 그게 벌써 신호였다. 그 사퇴하자마자 저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느냐. 그건 그냥 밈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볼 때 여전히 그냥 관전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슬프죠. 고작 저 정도의 무능이 나라를 저 정도 위기로 몰아넣어야 할 충분한 잘못인가? 제가 자주 사례 드는 거 있어요. 독일의 3인당이 홀로코스트가 생길 정도로 잘못한 게 있나? 그러니까 나치가 집권하게 두도록 할 정도로 못한 건가? 그랬을 때 예스가 나오는 정치 세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자 보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위란을 가장 얻을 때는 결국 어느 정도 진보하고 사회가 어느 정도 보수화하는가 그 흐름을 보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대한 태도는 실제로 민주당에 좀 싼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적인 거예요. 미국민들은 거기다 대고 감히 말 못 얹습니다. 이스라엘 로비의 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로비 권력이 붕괴한다는 조짐을 이번 대선으로 보여줬달까요? 영 다른 고립주의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가 표를 좀 더 쉽게 많이 가져가고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대로 민주당이 또 집권하면 또 비슷한 일이 이어지겠구나. 학살이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건 미국 시민들의 구성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죠. 러스트벨트의 도시에 다시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무슬림 시민들인데 무슬림의 비중이 미시건주 같은 데 5대5 주변에서 늘고 있어요. 무슬림으로만 이루어진 동네들이 생기고 있어요. 디트로이트 같은데. 그 사람들은 보수적이라서 트럼프를 찍어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이 좀 진부화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반대로 임신선택권 방어에 대해서 한국이랑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건 보수 개신교회 공고한 새가 이긴 거죠. 백인 남성은 분노가 이긴 거죠. 여기서는 수구화되어 있는 게 그대로 같다. 그러면 양쪽 전상에서 다진 거죠. 아젠다 싸움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뭘 얘기하려고? 당연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외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백인의 분노. 백래시. 그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어떤 자본과 기업가의 욕망. 그다음에 그것을 동일시하는 어떤 일군의 인간들. 우리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지난 우리 대선은 금투세를 내고 싶지 않은 젊은 남성과 부동산을 지키고 싶은 늙은 남성의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귀결이다.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한 게 당연하니까 지금 논평의 가치가 없다 얘기 아니고 선거 논리를 갖고 얘기하자면 그거는 트럼프가 작정하고 그것을 표를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고약한 점이긴 한데 그걸 갖고 가려고 나온 녀석이니까 그건 어쨌든 정해진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 정치가 나쁜 정치지만. 그런데 이제 의외의 것.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한 의외의 미국의 의외의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공격한 이민자, 무슬림, 소수인종, 여성 이런 계층에서도 트럼프의 득표 내지는 지지가 상상됐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리고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이번에 카말라 헤리스가 우리는 할 말이 없네. 이게 귀결이 된 거잖아요. 다른 민주당 후보가 예를 들면 공화당 후보 또는 트럼프한테 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 유권자들 따졌을 때 득표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 득표가 높은데 이거 선거제 너가 웃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고 경합주는 싸그리다 날라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 득표도 좋죠. 그렇게 된 결과의 배경에 사실은 의외의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의외의 사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론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아까 당연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분석거리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젊은 남성들이 향료하는 문화와 아까 롤도 얘기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게임 개화, 게임 산업과 게임 평론과 게임 문화에 대한 상당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거기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 지금. 커뮤니티화. 그리고 그것의 귀결이 트럼프 지지로 이어지는 뭔가가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일단은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전에. 주제는 그 이야기 주제는 오해하실까 봐 게임 탓이 아니라 커뮤니티 탓입니다. 그렇죠. 주로 얘기하는 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의외의 것을 어떻게 트럼프가 쟁취했느냐 저는 이 지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캠페인이 트럼프의 캠페인이 이겼으니까 결국은 하는 말이긴 한데. 트럼프의 캠페인이 이 시대에 어떤 슬픔을 보여주는 게 좀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는 예를 들면 어떤 당위를 뭔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 얘기를 끝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나쁜 놈이다. 트럼프를 반대하자.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쁜 놈을 반대하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를 원하는 선거였다. 그래서 가령 트럼프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유인자들을 추방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 유인자를 추방하자. 그래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령 합법적인 유인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합법적인 유인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준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인종이 멋졌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갈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테두리를 설정을 하고 이게 아니면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를 갈라서 결국은 불법 유인자에 해당하면 그것은 가차없이 나는 내쫓든지 추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지만 이쪽 편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 보호하고 뭔가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었어요. 이번 트럼프 캠페인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원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말았어야 될 이민자 출신의 어떤 유권자들이 원래는 트럼프 왜 이민자를 적대해. 민주당 캠페인에 사실은 동조했어야 될 유권자들이죠. 이민자를 적대하는 이 트럼프는 난 지지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합법적 이민자는 그래도 이 트럼프가 지금 어쨌든 인정해준다잖냐. 불법적 이민자만 우리는 손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트럼프 지지해도 되지 않아? 안 그래도 우리는 바이든 심판론에 약간 동조하게 되는데. 이 맥락이 생기는 것이고 아까 무슬림 말씀하셨는데 미시간에 이제 그런 무슬림 거주 미시간 이번에 대표적인 경합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미시간에 이제 무슬림 출신 시장도 있는 무슬림이 많이 있는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디트로이트에도 그런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무슬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갖거나 무슬림의 자유를 보장해 줄, 무슬림이 잘 살게 해 줄게요. 이런 약속을 하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뭘 원하느냐. 아, 저기 괜히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정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이 지금 피해를 볼 것 같은데 하마스의 그런 하마스와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탄압 때문에 이 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래야 미국 내 무슬림들이 어쨌든 안전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은 어쨌든 이 상황을 이유가 뭐든 간에 악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전통적인 미국이니까. 그 엘리트들은. 그런데 트럼프는 뭐 어쨌든지 간에 이걸 뭐 끝낸다고 하지 않는가. 고립주의를 한다고 하니. 거짓말이지만. 높은 확률로 거짓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이기도 한데. 트럼프의 성향상 돈 쓰기 싫어서라도 바이든 보다는 빨리 끝내지 않겠는가. 돈 쓰기 싫잖아요, 트럼프는. 고립주의적 성향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돈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생각할 때. 무슬림 생각에. 유대인들의 이익에 복무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바이든이냐. 아니면 미국 전화끼려고 최소한 중동에서 뭘 안 하는 트럼프냐. 양자를 놓고 저울질을 했을 때. 그냥 트럼프 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거. 이런 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민주당 지지들을 포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합주들이 넘어가는 거고. 경합주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구석들을, 이런 거를 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어떤 종류의 통치 논리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런 거를 트럼프가 공략을 합니다, 다. 이런 각각의 논리를 들이대서. 전쟁을 끝낸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24시간 내에 전쟁이 끝난다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 말인데. 전쟁을 끝낸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뭘 얘기해도. 경제가 왜 안 좋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것은 불법 이민자 때문이다. 불법 이민을 막겠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뭘 한다잖아요. 어떤 상황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자신만의 어떤 논리 체계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규정하고 그 상황을 규정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통치 논리를 얘기를 해요. 앞뒤가 맞지 않거나 거짓말이라고 금방 걸리지만 준비한 답은 있어요. 네,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만의 무슨 해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프로세스로 뭔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런데 해리스는 뭐냐면. 해리스는 트럼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 되는 게 누굴 위해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주당을 위해서인 건 확실해.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데. 누구를 위해서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무슬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권해서 무슬림에게 이익이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불투명한 거예요. 이것은 이민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주장하기로는 불법 이민자의. 이건 트럼프 주장입니다.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최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어쨌든 미국 내 이민자의 입장이라는 거는 그 불법 이민자가 증가한 거에 따라서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쪽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헤리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를 미워하자인 게 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 뭐야? 이것은 비어있는 사실인 것이다. 그런 느낌인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헤리스 쪽이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 어떤 유권자들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평을 하는 겁니다. 가령 흑인들이 충분히 헤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오바마가 와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인마 흑인인데 흑인에 헤리스 지지해야지. 흑인들이 트럼프 지지해도 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 이상의 어떤 제가 통치 논리라고 불렀던 그걸로 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게 한국 대선을 볼 때도 온 나라 대선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 불법의민자 혹은 난민, 유럽으로 알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시설도 부족하고 부도 부족하고 인프라라는 게 직업을 갑자기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도 국가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치한도 한꺼번에 늘어나야 되고 공공주택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개토화가 될 수도 있고 그 개토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강력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여파는 사람들 마음의 병으로 자리 잡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만이 올라온 사람들이 막 들고 와 누구는 범죄자야 누구는 내 직업을 뺏어가 모두가 모든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 있죠. 그러면 직업을 늘리든 경찰을 늘리든 돈을 써가지고 지역별 교육 수준의 엄청난 차이 슬럼가가 생기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유들을 해소하든 해야 되는데 현대민주당의 엘리트들은 그건 400년 된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라는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하죠. 그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 온 국민들이 투표권자들이 다 바다 위에 퉁퉁 떠다닌다. 스스로 자기 리스크를 다 떠안고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극소수의 부자들만 배 위에 떠 있겠죠. 유람선 위에. 그럼 민주당은 거기다 대고 무트로 올라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된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 거기 튜브 붙잡고 떠있는 애들. 옆에 익사하는 사람들 보이지. 네 튜브는 안 뺏어갈게. 라고 말했는데 그 메시지가 와닿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점에서 저는 과거에 냉소주의에 관한 책도 썼는데. 김민하의 저서 냉소주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냉소사회입니다. 냉소사회의 저서. 우리 집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입니까? 같은 경우에 마약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주예요. 아무튼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 주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깨끗한 주사기를 나눠주자.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주사기를 인한 2차 오염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재활의지를 같이 심어주면서. 이분들이 의지를 갖게 하는 것에서부터 유도를 해서 이것을 좀 해결해 나가자. 이런 건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길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즉자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나랑 우리 애한테 해고자 할 것 같은 그. 그들에게 주사기를 나눠주니까. 당국에서 주사기를 오히려 나눠주니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는 정책에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과. 그리고 그 효과를 기대하는데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필요.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죠. 프랑스 어딘가에서 주사실을 운영하다가 민원이 많이 닥쳐서 다시 폐쇄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불과. 그러니까 이게 마약 정책의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계속 있으니까는 그 실패를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 어떤 종류의 이상주의적 시각에서는 해볼 만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냉소적 시각에서는 그게 뭐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그게. 마약 중독자들한테 주사기나 나눠주고 말이야. 시즌 중에 MLB파크에 저녁마다 올라오는 감독 잘라야 된다. 일종의 냉소입니다. 정확하게 트럼프 쪽이 그런 지점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장난치는 거냐. 그런데 그런 것에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캠프의 주장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캠프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득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마약 문제로 고통을 겪고 이런 게 이게 엘리트 백인층이 아니고 소수인종. 보통 그러니까. 거리의 흑인. 소수두층.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이래야 되니까 일부 또 마리아나에 대한 비범죄화 이런 걸 헤리스가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우리에게 흑인표가 필요하니까 당신들 뭐 좋아해. 마리아나 좋아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캠페인을 또 민주당이 한다.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공격할 때는 반대쪽에서 공격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헤리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맥락들로 계속 이제 쉽게 얘기하면 쌓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캠페인에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유권자들이 더 끌릴만한 캠페인을 누가 했는가 냉정하게 따지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냉소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냉소적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말이 되든 안 되든 해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유권자들에게 더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그건 사실은 트럼프였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사실 가장 헤리스 쪽에서 이제 열심히 얘기한 게 이번에는 이제 재생산권이라고 부른 권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위협적으로 느낀 거는 맞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사법부를 또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지난번에 로데웨이드 판결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도 뭔가 그 연장선에서 뭔가를 또 한다. 이런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뭐 필요하고 또 뭐 그것이 중요한 이슈인데. 또 그게 가져오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문제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 아젠다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염원은 수구적 의지에 의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짜 염원이 된 이유는 수구적 의지가 그동안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가령 경합주 중에 조지아 같은 데는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지아 같은 데는 배경이 또 거긴 남부주고. 그다음에 또 기독교가 또 기독교로 행복해지는 데 아닙니까. 남부주의 경우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 아니에요. 거기는. 스칼렛 오하라의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런 데서는 이 재생상권 같은 게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 그러면 여기서 뭘 갖고 벌충했어야 되냐면은. 거기 유권자 수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소수인종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해리스가 또 고 이슈로 사실 이걸 벌충하면서 뒤집었어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이게 안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 조지아 같은 경합주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재생상권 같은 게 약점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제가 약점이 될 만한 걸 얘기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약점이 될 만한 게 있다면 그거를 주장해야만 한다면 반대로 이 약점을 상세시킬 만한 대책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몇 표를 받고 몇 표를 잃게 되어 있는데 1인표는 어디서 받을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상세됐어야 되는 건데 조지아에서는 그걸 실패했다라는 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분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합주가 판판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시간 말씀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다른 주에 비해서도 거의 1% 이상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바이든 심판원에 대한 경제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전형적으로 트럼프의 공세에 밀린 거잖아요. 지금 너는 바이든의 부통령이야.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트럼프는 우리는 중산층 감세를 해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 물가 상승의 경제 상황을 돌파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감세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힙니까? 감세를 하면 돈 투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카멜라헤리스가 따라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세할까요? 따라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도 이런 주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잘 차별화가 되지 않고 바이든하고도 차별화가 되지 않고 트럼프하고도 뭐가 이렇게 대별이 되지 않고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도 충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주를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충분하다 될 리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또 시간을 다 썼는데요. 아 그래요? 광고 듣고는 짧게 짧게만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선거 끝나고 할 때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늘 저 자신이 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하고 책임감이 되게 커요. 이런 거 분석을 떠들 때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래요. 떠든 건 다 김민아가 있어요. 내가 떠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싫어 죽겠는 마린 루펜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프랑스 사람들은 마크롱한테 재선을 안깁니다. 프랑스 재선 진짜 힘듭니다. 마크롱 지지도 낮은데 재선 됐어요. 4등인가 3등으로 첫 번째 골이 냈잖아요. 그 결과로 적어도 지금까지 프랑스가 마린 루펜이 하겠다고 했던 거 출생 시민권제 폐지한다는 거 막았고요. EU 탈퇴 혹은 EU 지연 사건 막았고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반대하던 거 막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들어서면 무슨 일이 생기죠 국가에? 혐오 표현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죠. 마린 루펜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프랑스 시민들이 그걸 막아냈어요. 여기서는 마크롱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막아달라고 시민권자들한테 더 호소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감정도 있긴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걸 다 뒤집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데 설득당하는 시민들은 원래 설득당해서 찍었을 거고 다만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고 저들을 막는 걸 포기한 시민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시민들이 왜 포기했나 하고 눈을 들어 전 세계를 보니까 그게 마린 루펜이든 보우소나루든 윤석열이든 헤리바리트 키클입니까? 오스트리아 자유당이든 나치 극우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인류가 어떤 컨센서스에 이른 거죠. 하도 소민을 압박하니까 터지기 직전이 돼서 다른 걸 더 쳐다볼 여유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때는 이런 메시지, 캠프가 대중한테 무슨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대중이 캠프한테 무슨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야, 문제를 해결해줘. 우리 문제 많으니까. 아니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거야. 그쪽이 쉽거든. 전쟁이라도 나면 좋겠다라는 혼잣말은 실제로 투표소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쟁이라도 나게 해서 세상을 리셋해버릴 사람한테 오히려 투표하고 말자. 지금 조금 고쳐가지고는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 마음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 극우 열풍의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윤석열이 안 됐으면! 대우조선 해양이든, 지금 하나오션인가? 건설로조의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이든 이 고통 안 당하지 않았을까? 혐오 표현 이렇게 흔해져가지고 폭력당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훨씬 더 줄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회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나 보다. 지금까지 간 겁니다. 이제 진짜 할 얘기할게요.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코튼 울트라슬림.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공개꿀. 그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 경. 옹. 평상 네이처. 오. 그 아이스로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엔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꾸루꾸루 후기를 좀 만나보려고 건조를 다시 불렀습니다. 마카롱 후기입니다. 허영땡 님. 마카롱을 즐겨 먹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 한 번씩 주문하고 특별한 날에 선물하고 같이 먹습니다. 명절 계획이 불발되었으나 이후 먹은 온유 마카롱은 이전에 먹었던 기억을 되살리는데 충분했습니다. 다른 것도 맛있는데 주력은 역시나 마카롱입니다. 저도 마카롱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때 우리 춘천 공개방송 가서 처음 먹었나 그치? 네. 그러고 사무실 남은 거 가져왔는데 제가 다 해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어야 했죠. 안 먹어본 게 건조밖에 없었으니까. 보통은 가운데 크림맛. 이거 필링 말씀하시는 거죠. 크림맛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쿠키도 맛있습니다. 꼬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쿠키. 꼬끄가 맛있는 마카롱이 진짜잖아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뚱카롱이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싫어합니다. 느끼한 크림맛만 나는 그걸로 꼬끄 맛없는 걸 툭치려고 하는 그런 마카롱들. 반대합니다. 하지만 꾸루꾸루는 그렇지 않다고요. 시나몬이나 바닐라 등 제가 즐겨 먹지 않는 맛이나 향도 온유 마카롱은 즐겨 먹게끔 만들어냅니다. 저도 불호인 맛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객 선물로도 활용할 생각이고요. 맛있고 좋은 마카롱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의 통아몬드를 갈아 만든 이탈리안 머랭 방식의 꼬끄고요. 좋은 재료로 만드는 품격 있는 필링 진짜 디저트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꾸루꾸루와 함께 또 디저트 하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꾸루꾸루 마카롱 액세스몰에 있고요. 건조에디터 내일 만나요. 내일 봬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감상을 그만 떠들고 평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도 평론이었습니다. 롤을 안 보는 시사하시와 함께합니다. 트럼프 쥬니어가 말이에요. 그저께 소셜에 대고 다음번 트럼프 행정부에는 네오콘은 안 돼. 매파 안 받을 거야. 라고 막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 뭐? 존 볼턴 까는 소리입니다. 우리 고운 코털에. 이건 고립주의라는 건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건 북한하고도 더 친해지겠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한테 못해줄 거다라는 건 알아요. 북한과의 관계.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김정은하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부터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립되잖아 김정은이. 야구를 보여주겠다고 이번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그렇죠. 그 생각부터 하는데 과연 이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이제 뭐 이런 큰 장기판 안에서 트럼프의 우선순위가 김정은일까?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은 전쟁도 전쟁이고 뭐부터 끝내겠어요? 러시아부터 뭔가를 하겠죠. 러시아부터 뭔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동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이고. 바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벌써.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관센이 뭐니 해가지고 시진핑이랑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거는 사실 남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 김정은 같았으면은 그나마 북한이 그나마 그래도 어떤 독립 변수였던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랑 저러고 있고 러시아하고 지금 준도 아니죠. 거의 이제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혈맹이 됐어요. 네.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사실은 강조했어요. 너네 북한 쳐들어오면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그렇죠. 러시아랑 얘기하면 되지 뭐 김정은하고 얘기를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중국과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든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하면 또 중국이랑 얘기하면 되지 지금 또 북한이랑 얘기할 거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남한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또 이렇게 지난 정권처럼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좋은 뭐 그런 시간을 가질 거냐는 저는 물음표라고 봅니다. 빠를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원하는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본인은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예측하게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끝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보기에는. 저한테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북한도 있고요. 북한이 저러고 있다는 건 러시아한테는 큰 카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건 좀 총론이고 주초에 워싱턴포스트에서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어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크렘린 궁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적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변인이 한 얘기를 제가 물론 영어 매체로 찾아봤습니다만 미국 매체가 질이 낫다는 소리를 듣는 거다. 그러니까 라면서 워싱턴포스트까지 까는 거예요. 메신저까지 까는 걸 보고 뭔가 부정해야 될 심각한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 밖에 없거든요. 러시아가 전쟁을 아직 안 끝내고 싶은가 보다. 미국하고 최소한 협상이라도 해보고 끝낼지를 결정하고 그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 할 모양이다. 그건 우크라이나의 어떤 곡창지대가 탐이 나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호응해 줄 생각이 없나 보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다는 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원을 끊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합병한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 전쟁을 안 끝내면. 저는 그 정도 프릭션을 느꼈어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면 저는 우크라이나를 다 합병한다기보다는 전쟁을 끝낸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휴전을 하자는 딜이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 땅을 러시아가 뺏어갔는데 그거를 내놓고 전쟁을 끝내야지 안 내놓고 그냥 끝내면 우리 땅은 뺏긴 채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국전쟁 같은 거예요. 그렇죠. 종전하기 전에 최대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옛날부터 우리 땅 맞는데 왜 그래? 이렇게 눅치고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까지. 약간 트럼프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 주니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조롱도 했는데 용돈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조롱도 했는데. 용돈 38일 뒤면 끊겨. 그렇죠. 합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정도와 원하는 방식의 평화협정이 됐든 종전이 됐든 이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점령을 하는 거든. 어디까지 점령을 해놓고 이 상태를 만족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끝내자. 이게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라고 한다면 올해 여기까지 먹었는데 좋아 그래도 협상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먹은 것 중에 이만큼 양보할게. 이렇게 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그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든가 또 그만큼의 어떤 필요한 어떤 충분한 레버리지를 쌓을 만큼이 안 됐다거나. 왜냐하면 치열하거든요 지금. 북한군까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인 거겠죠. 조만간 전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통화를 했겠죠 이놈들은. 통화를 했으니까 안 했다고 보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통화를 했으니까 저러겠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건 거짓말 못했거든요. 통화했단 말을 못했어요. 첫날에. 트럼프 당선 첫날에. 왜냐하면 통화를 못했거든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일본에 대해서 관심 껐더라고요. 언론사들이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 새 총리가 천신망고 끝에 당선됐어요. 선출됐어요. 그게 지금 이번 주 초의 일입니다. 결선 투표를 해서 선출됐죠. 왜냐하면 형편없이 졌으니까. 직권당이. 그럼 이제 당분간은 총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죠.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제 통신사 경제지 이런 데가 이시바 트럼프 치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어떤 기사 나왔습니까? 한심한 기사라고 선정된 거 보 있죠?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끊었던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거기다 대고 이시바 총리는 골프를 안 치는데 어떡하나? 같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 자식들 공부가 덜 됐네. 우리 이시바 총리. 정치인인데 골프 안 치겠습니까? 야 무슨. 참 이런 난국에 골프 못 치면 나라 운명이 휘청이는 것처럼 말할 생각을 대체 어느 언론이 처음 했는지 놀랍고. 그런 포인트구나. 우리 이시바 총리님은요. 골프 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시바 총리님도 골프 안 친 지 한 10년 된 것 뿐이에요. 다만 그래요. 그리고. 진짜 얘기는 저 그거. 이시바 총리가 지금도 핵무장을 얘기할까요?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옛날에 그게 나름 아이콘이었잖아.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총리 되자마자 다 포기한 것 같고. 그래요? 얘기 안 해요? 이시바 총리님은 고등학교 때 골프부였다고요. 아 진짜요? 골프 보였어요? 네. 골프. 한 골프 하시는 분인데. 뭐야. 그럼 이겼네. 우리가 졌네. 참아왔던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골프는 이시바라는 사람. 이시바 시계로라는 사람은 늘 이런 식이에요. 골프는 좋아하지만 남들과 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술은 좋아하지만 남들과 먹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오. 골프 빼면 난데? 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술은 혼술이지. 정치도 이분은 혼자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뭘 이루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생각에. 그런데 왜 정치를 해? 그러니까요. 희한한 분이에요. 혼자 공부를 해서 핵무장이라는 결론을 내고 몰라요. 또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는 결론을 내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걸 관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워낙 당내 기반이 약하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주변 사람들의 평은 주변 사람들의 평이나 이런 걸 보면 다 그런 평들뿐이에요. 이 사람을 본 지가 오래됐다. 만난 지가 오래돼서 대화를 해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이런 평뿐이고. 무슨 뭐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없어요. 자기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총리가 될 때도 기지다 후미오 쪽이 많이 손을 들어주고 또 결선 투표 끝에 총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가 요시대하고 이쪽이 또 많이 도와줘서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세력이 별로 없으니까는 자기의 또 독특한 주장. 여기서 독특한 주장이라는 거는 아시아판 나토 이런 거 만들자라고 주장한 거는 독특한 주장이거든요. 지금 정책적으로. 일본 내 정책 지형에서는. 그 독특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도. 그런데 지금 총리가 돼서 중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그것도 완전 깨졌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런 것들을 주장할 만한 배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당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지금 자기들끼리 내기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참의원 선거를 또 해야 되는데 참의원 선거를 내년에 하나? 내년에 해야 될 것인데 참의원 선거할 때 중의원 선거 또 같이 하자. 해산해서 중의원 해산해서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 선거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이시바를 내리는 것 어때?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차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계로 아주 지금 X로 본다. 아주 지금 내에서는. 홍어 X. 아주 지금 X로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시바 시계로 총리의 운명은 당분간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인데 근데 총리들이 일본 총리들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돼도 어떻게 어떻게 그 불을 불꽃을 이어갖고 다시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들이랑 교류를 하기 싫어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와 관련돼서는 골프부 출신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골프 연습을 해서 지금 트럼프랑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 그만 안 믿습니다. 왜요?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도 골프를 쳐왔다. 지금 뭐 안 친 지가 뭐 십몇 년 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다? 많이 쳤다. 지금까지. 많이 쳤는데 많이 치는 몰래 쳤다. 몰래 치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됐다고 하니까 아 이젠 대놓고 칠 수 있구나. 아 걸린 김에! 야 대놓고 칠 수 있다. 야! 이제 왜냐하면 7일 날 속 터지는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이제 9일 날 골프장에 가다가 걸렸어요. 태릉 cc 골프장에 가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취재를 했잖아요. 단독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트럼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그걸 받아서 준 거고. 네 그래서 아 트럼프하고의 골프 외교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야 트럼프하고 만나야 돼서 골프 연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골프 치다 걸린 김에 트럼프 핑계를 대는 건지 알 게 뭡니까 지금?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골프장 가신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하아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도. 우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김민아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거든요.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공감을 했어요. 저만 빼고 저를 부럽다고 하는 것만 빼고. 왜냐하면 쉽게 사는 사람은 부럽거든. 근데 저렇게 살아도 누가 실드도 쳐줘. 나는 래퍼 형님은 쉽게 살아서 부럽다고 한 게 아니에요. 쉽게 산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업해서? 난 그냥 순수하게 사장님들이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을 띄웠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지. 쉽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외교의 미래를 조금 생각해보는. 헤어스타일도 어렵고. 맞아요. 뭔가 포멀한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니까. 지금 이시바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하고 끝낸 시사 아저씨의 어감은 무슨 뜻이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질문. 이제 아베스가 기시다가 하고 싶었던 일. 우리 윤석열우 대통령이 열심히 뒤에서 후방 지원해줬던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혹은 이시바 내각에서. 근데 일단 이시바는 본인 입장이 너무 초라해서 당분간 변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근데 이시바가 약해져도 뒷방 늙은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뒷방 늙은이란 누구냐. 기시다. 스가. 이 녀석들이죠. 지금 근데 아소다로는 지금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지금 찌그러져 있긴 한데. 그러나 이거는 자기들끼리의 문제인 것이고. 한국하고의 관계는 아소다로나 지금 기시다 후미오나. 스가 여시대나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헤이사이 말기 때부터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말기가 다 모여요. 아주 길지.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그 기조를 그대로 가면 트럼프는 여기 호응하나? 혹은 무심할까? 그거는 거래에 조금 달려있긴 한데. 방위비를 더 늘려주는 나라 편을 들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당 정권일 때처럼 어떤 전체의 세계를 바둑판으로 놓고 전략적 접근을 해서 피버 투 아시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동아시아는 중국하고의 어떤 이런 파워게임을 의식해가지고 여기서 한미일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겠어. 이렇게 접근을 안 하죠. 트럼프는. 이런 접근을 하지 않는데. 지금 중국하고 뭔가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그렇죠. 관세가 관세라는 말이 아름답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경제하고 안보를 분리하지 않잖아요. 트럼프는. 안보 전쟁을 같이 할 건데. 그렇습니다. 안보가 장사해야죠. 그렇죠. 그 안보 전쟁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만 문제까지 다 올려놓고 딜을 걸고 막 이런 난리통을 칠 거거든요. 그런 걸 하는 와중에 예를 들면 일본 한국 변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냐. 그런 거래 액션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움직임을 활용을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앞세우는 게임이 아니고 이익과 거래의 게임인 거잖아요. 이익과 거래의 전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한국의 정권을 트럼프가 얼마나 베껴먹느냐 이런 거잖아요. 시사하시죠. 저의 결론이 같을 것 같아요. 얼마나 벗겨먹느냐 이런 게임인 거잖아요. 그 전에 게임은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게임은 이게 한밀 동맹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 국익의 문제이긴 한데 한밀 동맹이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담론도 완전히 퇴행해가지고 야 이게 트럼프가 다 벗겨먹는데 어떡할 거야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쪽이냐. 트럼프하고의 밀고 당기는 게임을 잘해가지고 이 만 원 뺏길 거 천 원 백 원까지 줄이는 분이냐. 만 원밖에 안 뺏길 거를. 2만 원을 내주고. 2만 원 정도 갖다 바치는 그런 분이냐. 더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묻는 분이냐.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는 후자 아니냐라는 걱정이 커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확실히 이 시바시게루의 골프 실력이 되게 여기서 변수가 안 되는 게 맞는 게 도날드 트럼프는 신념과 아젠다가 없고 벗겨먹기를 잘해요. 윤석열은 신념과 아젠다가 없고 잘 벗겨먹혀요. 이것만 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래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절대 양보 안 하는 고집의 사나이면서 외교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렇게 다 내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외 균형과 대내 균형이 그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예상이 맞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냉소의 숲이지만 선거의 전장은 저는 그래도 이런 사람 대선 후보 만들어 올린 정치 세력의 책임은 영원히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 10초 얘기하자면 저도 할 말은 많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지만 많이 해오기도 했고 그건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저씨와 함께했고 더 추워질 때 다시 만나고요. 내일은 절대로 이런 거 안 하는 신수연 소장과 함께 여론조사 절대로 안 하거든요. 여론조사 분석도 절대로 안 해요. 하지만 신수연 소장은 가끔가다가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법을 분석하곤 합니다. 그 문제를 얘기할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아기시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